태양일보 이주환 기자시죠? 예 부인은 방송작가 은하씨요 본명은 은하리요 예 잘 알죠 예 누구시라고 전할까요? 부인은 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모르기가 쉬워요 지금은 출근하실 시간이고 어떻게 제가 다시 연락드릴까요? 아니면 주실래요? 글쎄요 오늘 저녁시간 어떠세요? 점심때도 상관없고요 저한테 용건이요?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뵈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금요일 점심때로 하죠? 12시 광화문 대안호텔이요 살비할 레스토랑 있어요 거기 예약해놓을게요 백수림 이름으로 예 je 좋은 일요일 잠시만요 아 예 예 예 예 예 예